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요즘에 실손보험의 배신 실손보험의 함정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도수치료 백내장 일단 다초점 렌즈 사비술 여러가지가 보장이 됐다가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손보험에서 보험회사 단체로 서로 통합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보험금이 안나온다는 거죠 최근 2년 사이에도 무릎 줄기세포로 인해서 치료비가 거의 안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수술비 보험 가성비 좋은거 한두가지 가입을 해서 통원시나 입원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 보험도 한두개정도 가성비 좋게 준비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5월에 특판 관절질환 치료특약이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5월에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중증 4단계 진단금이 500만원 통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무릎수술 많이 하는 카티스템이죠 수술시에 천만원 그리고 유마티스 진단을 받으면 2천만원까지 통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2년도 60세부터 79세까지 인구 중에 특히 태행성 관절염 환자 비중이 22.9%입니다 이 중에서 수술한 환자는 약 83.8%라는 거죠 앞으로 이 비중은 점차 높아지겠죠 왜? 요즘에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신생아 일단은 어린이 쪽이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고령화 사이로 접어들면서 노치원 아니면은 요양원 아니면은 이런 재가급여 이런 재가센터나 노인복지 쪽으로 요즘에 워낙 많은 일단은 여러가지가 이슈가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 좀 유행처럼 요즘에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우리 고령화 사이를 맞이하면서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관절염은 암과 비슷하게 그대로 두면 점점 심해지는 질병이에요 특히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우리가 세월의 장사가 없죠 태행성 관절염 4단계 상태가 되면 특히 카티스템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전 시간에 카티스템이랑 빅맥이랑 카티 라이프가 뭔지 구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무릎 관절은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점점 1단계가 되면 연골에 살짝 금이 간 상태로 간헐적 통증이 유발이 되고 있어요 2, 3단계가 되면 연골이 닿아 뼈와 뼈가 닿을 수 있는 상태 이때 보면 점점 아프겠죠 그리고 4단계는 태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비의별 항목인 카티스템 치료비용은 약제비가 약 천만원 정도 수수비는 약 300만원 그래서 검사비와 입원비 등으로 풀어살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실손보험에서는 거의 통원비 내선만 나오기 때문에 입원 시에는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 우리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사비수처럼 통원비만 나오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입증이 돼야 입원비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거의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원 시에는 그래서 무릎줄기세포와 간병플랜 이런 관절질환 갱신형이긴 한데요 2천만원 가입해서 특히 중증, 무릎관절, 연골손상 진단비 최초 1회 안으로 500만원 지급되고 관절념, 카티스템 수술 자금으로 최초 1회 안으로 1천만원 그리고 특정 유마티스 관절념 진단비로 2천만원 이렇게 진단비가 나오면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특히 척추 및 근골계 치료 시에는 100만원 가입을 하면 우리가 급여 척추 및 근골계죠 CT나 MRR 찍으면 5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척추 근골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시에는 50만원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은 100만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척추 및 근골계 종합병원 입원 시에는 10만원 상급종합병원에는 1인실 아니에요 다인실 같은 경우도 30일 한도로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욕창 진단비가 일단은 60만원 나오고요 중등도 욕창 진단비가 200만원 그뿐만 아니죠 간병인 지원비도 1일부터 180일 요한병원 제외된 게 15만원 요한병원은 3만원 상급종합병원은 3만원 간병인 지월당 종합병원은 2만원 그래서 한화생명은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기존에 1개든 2개든 3개든 가입하신 분들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상품은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60세, 70세, 80세 여성분들 좀 이따가 가입 설계서 띄워드릴 거예요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고혈압, 당뇨, 지병이나 통원치료 꾸준히 우리가 치료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간편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3, 2, 5회에 해당이 안 되면 전부 다 일단은 부담보 없이 할증 없이 가입이 된다는 거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짤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거는 표준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원소견, 수술소견, 그 다음에 4월달에 또 포함이 된 질병확전진단, 질병의심소견 이게 추가가 됐죠 4번 5번 때문에 탈락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다시 4번 5번은 유병자보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시 삭제가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는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이나 수술이죠 특히 한화생명은 예외 질환이 없어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 있으면 거의 다 탈락이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번째로는 최근 3년 이내에 인지기능, 장애, 치매의증보암 또는 파킨스병으로 인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추가 재검사나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가급여나 치매보험 가입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3번 항목도 새로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질문 네번째에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6대 진단이죠 암이나 협심증, 신근경색, 뇌졸증, 뇌경색, 강경아증, 심장판막으로 고지를 하게 되면 모두 다 거절이 된다 요런 식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60세 여성이에요 60세 여성 기준으로 밑에 보시면 보험료 얼마에요 13,000원 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관절질환 수습이죠 간편이에요 3위요 그래서 우리가 중증, 무릎관절 손상 진단비가 3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2천만원 지급이 되구요 관절질환, 카티스템으로 수술하면 2천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유마티스 관절염 진단 유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으면 2천만원 이 금액이 보험료가 13,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보장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재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은 없어요 재해는 손해보험의 상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래적이고 급격하고도 우연적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100만원 드립니다 100만원 그리고 중증, 무릎, 연골 손상이죠 피보험자가 중증, 무릎관절 연골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면 일단은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지나면 100%인 2천만원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네 지급 금액이죠 500만원 죄송합니다 500만원 지급이 되구요 그 밑에 보시면 관절염 카티스템으로 1년 미만 시에 50% 1년 지나면 100%인데요 1천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유마티스 역시 2천만원 진단비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부 내용인데요 일단은 1년 미만 시에 50%만 지급이 되구요 중증, 무릎관절 연골 손상 진단금은 특정 유마티스 관절염 진단 진단 확정의 경과 기간을 말하며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증, 무릎관절 연골 손상 이란 함은 무릎관절 연골 손상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자기 공명 영상이죠 MRI 아니면 검사 결과 무릎 연골 손상 정도가 국제 연골 재생 및 관절 보존 협회로 인해서 규정한 연골 결손 깊이에 따른 연골 손상 분류법에 무릎관절 연골 손상 4등급 이상 말합니다 자 ICRS 이거 많이 들어봤죠 ICRS KR 가 ICRS 가 있는데 ICRS 우리가 4등급을 받아야 카티스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관절 연골 손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는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해서 50% 이상이면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다음은 60세 여성 오늘은 60세 70세 8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남자가 아니구요 60세 여성 기준이에요 이번에는 아까 만원 3천원이었잖아요 이번에는 3만 7천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갔냐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중증 무릎관절 손상 그래서 ICRS 4등급이죠 그리고 관절형 카티스템 특정 유마티스 들어가는데요 척추미 금골격계 7호 특약 요게 들어가 있어요 50만원 그래서 나머지 3개는 13,000원이고 60세 여성 이 50만원이 보험료가 24,000원 드럽게 비싸네요 자 그러면은 요 특약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비싼만큼 보장받기가 쉽겠죠 뭐 재해사망 이런 부분을 다 설명해 드렸고요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단은 특약은 간편형 척추미 금골격계 7호죠 30년나 30년 갱신 백세만기로 자동 갱신형이고요 일단은 급여 척추미 금골격계 CT나 MRI 검사를 찍으면 50만원씩 나와요 연간 1회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MRI 찍으면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되지만 50만원이 또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매년 50만원씩 1년이면 50 10년이면 500만원 나오겠죠 그리고 가입하고 1년 미만시에는 50%인 25만원 나오고요 그래서 의사에 의해서 제2회 제2회 제2회가 뭐죠 질병이죠 요걸로 인해서 척추미 금골격계 특정골절의 진단 치료에 의한 피로소견을 토대로 CT나 MRI 찍으면 5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수술시에는 50만원 지급이 됩니다 물려 1년 미만시에는 50%만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척추미 금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위에는 종합병원 전국에 333곳 50만원 나오고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47곳이죠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500병동 이상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 47곳이 여기서 수술을 받는 경우 50만원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병원에서 척추미 금골격계로 입원했을 땐 10만원 그리고 척추미 금골격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시에는 입원 시에는 20만원 상급종합병원 은 종합병원 같이 나오기 때문에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시에는 위아래 같이 합산해서 100만원 나온다 이 특약 모두 다 합산해서 일단은 24,000원으로 보험료가 센 편이다 실질적으로 위에 보시면 카티스템이나 뭐 유마티스 뭐 중증 무릎관절연구 손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술이나 진단비도 좋지만 실제로 내가 아팠을 때 질병이나 재해로 뭐 입원비나 CT나 MRI로 매년 50만원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러한 꿀튀약도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거죠 자 다음이에요 70세 여성 기준으로 내가 진단비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유마티스로 진단받았을 때 그리고 카티스템 그리고 중증 무릎연구 손상으로 진단비가 역시 70세 여성도 1,500원 1,500원 나오죠 아까전에 60세는 얼마 났죠 60세가 오히려 보험료가 더 비싼 것 같아요 60세가 6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어딨냐 네 잠시만요 네 보험료가 13,000원 60세는 13,000원이고 70세는 1558원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전에 진단비 다 넣어들었고 역시 CT나 MRI 찍을 때 5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50만원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수수시에는 5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00만원 또 종합병원에서 입원시에는 1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30만원 네 저 보험료 한 번에 보고 다 외웠죠 이렇게 나오는게 보험료가 좀 세긴 하죠 38,543원으로 일단은 70세 여성 기준으로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국내 최초로 80세 여성분도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거에요 80세 여성 기준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구요 일단은 주계약 400만원 일단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관절 중증 무릎 연골손상 네 드리고 2천만원 관절질환 카티스템으로 수습비 1천만원 드리고 특정 유마티스도 1천만원 드립니다 이게 만 136원 아니 80세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뻘인데 80세 여성 기준에 만 136원으로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보장 내용이 형편없지 않냐구요 아 그렇지 않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주계약 15년 납입이에요 80세 연세가 있으니까 제로 사망시에는 400만원 드리구요 중증 무릎 관절 연고 손상으로 IC RS 네 그래서 4등급 받으면 500만원 받고 관절염으로 카티스템으로 수습시에는 1천만원 1년 미만시에는 50%에 500만원 드리구요 그리고 특정 유마티스 관절염으로 2천만원 진단비가 나온다 하지만 단독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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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저 민주당 기호 1번 아닙니다 뉴스에서 뭐 여당이 해가지고 1번 뭐 그 나와가지고 제가 만원 만원에서 저 뭐 또 민주당 이런 거 저 아닙니다 저는 무소속이에요 여당 야당 다 좋아합니다 어떤 보험 쪽으로만 정책을 잘 펴내면 저는 여당에서 야당이 다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 8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풀보장이에요 그래서 위에 3개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됐죠 거의 만원대로 가입이 됐죠 여기다가 50만원 더 플러스 되니까 38,367원으로 80세 우리 할머니 어머님 저렴하게 3만원대로 관절 쪽에 끝판왕 미층 관절 수수비가 가입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제3항 100만원 아까는 400만원 넣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최소 보험료가 만원이다 보니까 아까는 400만원 넣어드린 겁니다 자 중춤 무릎 관절 연고 손상 ICRS 4등급 받으면 500만원 그리고 카티스템은 1000만원 드리고요 유마티스 관절염도 2000만원 드린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험료가 가장 비싼 거 척추 근골격계 CT나 MRI 찍으면 연간 50만원씩 수술회수에는 종합병원 전국에 333곳 50만원 드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에는 100만원 위아래로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1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위아래 상급종합병원이 더 큰 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 포함해서 30만원 나오고 수술시에도 합산해서 100만원 지급이 된다 요 금액이 38,000원으로 매우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편집을 해줍 소용 날씨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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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